아아.. 아아.. 날 찾아가 아아.. 아아.. 너를 내리는 길을 걱정하지 마요 내 길은 그대로 널 모여 우리 마음속에 찾아 우리 마음속에 찾아 하다같은 남자 하다같은 남자 하다같은 남자 하다같은 남자 울어 울어 갑자기 통해 저 장군 아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야 이거 야 이거 야 곱을 왜 차 야 곱을 왜 차 야 곱을 왜 차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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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만만 신경이 이름을 기억하는데 스라우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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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리소! 이리소! 찹쌀을 굳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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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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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를 좋아해 아알 아알 Seiyy think was it we will have to do again municipality 자기 자리를 못 찾아놓고 막 부딪히고 그런 적 없어요? 저희 리허설 할 때 12명이 가끔가다 안 모인 적 있어요 아 한 명이 빠져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희 번호를 한 명씩 해서 1번 2번 이렇게 저희는 주로 만약에 멤버가 이렇게 안 오거나 그러면 그냥 없이 가려고 해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예 일부러 좀 더 없이 가려고 하는 그 겨냥이 있어요 왜냐면 신동을 빼고 가려고 그런다고 엠브데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없이 가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? 조금만 아픈 것 같으면 넣으십시오 나 혼자 영화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이렇게 나 울고불고 너는 원한 건 없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오늘도 나 혼자 이제 ㅇ사 중에도 여긴 편이라 나 혼자 나오네 안 좋아 너 엄마 나 안 좋아 나 안 좋아 너 아무래도 젠장에 나 dag 다 나 다 성덕이 이덜이는 김홍랑 성덕이 사랑은 성덕이 사랑은 성덕이 사랑 성덕이 사랑 이덜이는 엉덩이 이덜이도 엉덩이 성덕이산도 엉덩이 사랑하고 엉덩이 오라고도 엉덩이 오라고도 엉덩이 믿기 때문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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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